1등이 꼴찌한테 빌릴 수 있는 걸로 하나만 무거워 어디서? 요염하게 하고 표정을 놀라야 돼요 요염하게 어떻게 놀라? 표정을 놀라야 돼요 야! 오마! 오마! 나무 안 보인다! 아! 야! 안 해! 안 해! 보기 자세한 거 있어 뭐야? 선생님 찾았어! 아! 네! 네! 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민과 어부바하고 엘리베이터로 서서 사진 찍기 아! 엘리베이터 앞에 찍어있습니다 아! 엘리베이터네요 오케이! 저 위에 어부바! 맞죠? 네! 저 위에 어부바! 맞죠? 네! 제가 어부바 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진, 제이 오빠 형들과 키스누 얼짱각도로 엑스포시를 하면서 사진 찍기 진, 제이 오빠 형들과? 이게 중복이 가능해요? 진, 제이 오빠 형들과? 그럼 진, 제이 오빠 형들과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형들과는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 형 데려왔어야 됐네 그렇네 아! 그럼 얘는 뭐 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하죠 1점이 지금 아쉽기 때문에 형이랑 전 앞으로 참 다 실패해요 이게? 왜왜왜왜왜? 다 실패라는데? 하나 실패하면? 아! 미리 뺐어야 됐죠 그렇죠! 미리 뺐어야 됐죠 저는 윙크 안 돼가지고 미리 뺐잖아요 낙장 부리네요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리라는 거죠 오케이 낙장 부리네요 와 이건 진짜 단일하다 손 대지 마세요 자 우리 판정 수가 지민과 벽에 기대어 사진찍기 그건 뭐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RM이 회의실 앞에서 천장이 보이게 화남표정 어 잠깐만요 이게 사진찍기가 두 개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RM이 회의실 앞에서 사진찍기 천장이 보이게 사진찍기 화남표정으로 이렇게 두 개 괜찮습니까? 아 진짜 틀려? 네 아 진짜? 슈가 정국과 모니터 앞에서 양반다리로 앉아서 사진찍기 여기 여기 모니터 있거든요 양반다리로 앉아서 슈가 정국 사진찍기 혹시 양반다리가 확인되시나요? 안 보이는데? 여기 정국이 다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슈가 정국과 스트레칭을 하면 나무가 보게 사진찍기 여기 스트레칭이 확인이 되시는 거 아니야? 스트레칭하고 있잖아 지금 스트레칭이 보이나 이러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건 뭐 제작진 판단에 맡기겠습니까? 아 이건 판정이에요 아 이건 판정이에요 저 스트레칭이 잘 모르겠어요 야 나 무섭게 몰아붙힌다 너네 야 야 야 너네 너네 무섭게 몰아붙힌다 야 야 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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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지 나는 첫 번째지 야 너네는 몇 번째일 거 아니야? 야 야 스트레칭으로 보인다고 해요 아 이거 스트레칭이야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야 야 난 첫 번째인데 너네 몇 번째야 지금 아 스트레칭이야 에이 무서운게 몰아붙힌다 야 너 진짜 스트레칭 같아 스트레칭 같다 스트레칭 같다 난 표정이 한몫했다고 생각해 두 명이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이 국가에서 스트레칭이 아닌 것 같다 하나 둘 셋 셋 둘 셋 윤경이 조금 아쉽긴 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자 지민이 뒷모습으로 카페 여기 카페잖아요 어디 봅시다 여기 카페잖아 여기 공간이 전부 다 카페야 그래서 약간 이게 아 뭔가 맞죠? 이게 약간 그거였어 치트키 같은 거였어 자 슈가 RM과 브이를 하고 히프한 표정으로 천장이 보이게 사진 찍고 마요테이션 천장이 어디있죠? RM이 어디있어 RM RM이 여기있어 RM은 여기 있는데 RM이 일단 안 보이죠 RM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아니지 이거 RM이지 일단 천장이 안 보이십니까? 천장은 안 보이죠 오케이 나 부자야 너네 부자야 아쉽다 슈가씨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자 정국이 눈웃음을 보이며 꽃밭집을 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포스트잉스를 들고 부끄러워하며 작품하며 사진 찍고 있습니다 오 이거 신호지 마신다고 진짜 고생했다 이건 대단하세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스트잉 들고 있었거든 이건 너무 대단하십니다 오케이 인정 오케이 자 다음 나와라 누구냐 내가 슈가한테 도움이 많이 됐네 어 아 정국이 형을 아 저 형도 열심히 했네 어 뭐야 저 형은 약간 난 꼴집 안 하면 돼 아트처럼 해놨네 자 제이홉과 서로 득을 맞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울 색깔 찍기 자 득을 맞대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등이 맞대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등이 맞대하잖아요 아이 거울 색깔 찍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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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슈가와 사물함 앞에서 사진찍기 원래는 윙크였는데 윙크를 뺐어요 제가 그전에 그래서 윙크를 안 했기 때문에 형이 그래서 이거 그리고 제가 동생들과 조명이 보이게 사진찍기 동생들이죠 조명 보이죠 네 내가 이거 진짜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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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어떻게 했나요 이거 이거 인정해요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동갑인 사람과 나랑 옷색이 다른 사람과 사물함 앞에서 사진찍기 자 옷색 옷 다르죠 동갑이죠 아 제이홉 1등학이었는데? 야 형 사물함 좋아하네 자 제이홉이 내가 방탄소년단이다 라는 포즈로 다트 던지면 사진찍기 아니 다트 던지면 사진찍기 아 저 던지고 있잖아 아니 내가 방탄소년단이다 아 이거 방탄소년단이지 이거 이거 해줘야지 이거 해줘야지 이거 해야지 내가 버텨준다 아니 이거 봐봐 이거면 이렇게 방탄소년단이지요? 아니 봐봐요 내가 방탄소년단이다 아니지 나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나 방탄소년단이 형 나는 형만 인정하네 나 방탄소년단이 형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해하겠지 아니 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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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매섭게 뭐라고 하신다 자 자 자 이게 방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방탄소년단이다 이게 방탄소년단 형은 방탄이지 형 나 손 들고 있는 거 똑똑히 보고 있어 오케이 뭐야 지금 남진이 손 안 들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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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방탄소년단이야? 이게 방탄소년단이야? 저는 국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방탄소년단인데? 아니 제이홉 너까지 손 들면 내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아니지 본인은 그럼 3대3이잖아 그럼 제작진 판정이 맞혀야죠 인정해 인정해 야 진짜 야 이 친구들 진짜 인정해 인정해 진짜로 그냥 인정할게요 인정할게요 이건 진짜 억제 안 됩니다 제이홉이 방탄소년단 이건 차가운 도시사람처럼 스크린 화면이 보이게 사진찍기 인정해 너무 따뜻한데? 얼굴이 따뜻해요? 어떻게 따뜻해야 돼? 이 톡 다정할 수가 있나? 차가운 도시사람 인정해 진과 신인화 표정으로 춤을 추면 마트판 앞에서 사진찍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신났어 그리고 슈가 제이홉 정국과 거울 색깔 찍기 거울 색깔 찍었죠 그리고 정국과 화장실 표지판 앞에서 사진찍기 화장실 맞네 제이홉 지민과 눈싸움을 하면 오프닝 장소에서 사진찍기 오프닝 장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2점입니다 이거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정직하네 야 씨 다 죽었다 야 야 나 기억해 나 기억해 친구 형도 다 기억해 둘 다 기억해 매섭게 몰아친다 이제 난 다동이 했어 다동이 나도 다동이 했다 나는 냉정하게 평가했다 진짜 불었나? 간별사 자 나 프로 간별사입니다 나 혼자 무표적으로 근접샷으로 마음대로 찍기 이거 인정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해 지민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랑 옷 색깔이 다른 사람과 카페에서 사진찍기 여기가 깍질자 인지 아닌지 여기 자체가 카페잖아 아니 여기 밖에 나와 이건 저는 제약신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 카페에 아 이게 온통 카페야 카페 안 같으신 분은 손 들어달래요 카페 카페가 솔직히 카페는 아니고 사진만 봤는데 이건 아니죠 사진만 봤을 땐 몰라 이 장소를 알기 때문에 남준이 형 나 손 안 들었다 기억해라 아니 뭐 알겠습니다 자 자 RM 지민과 거울살감 찍기 맞아요 맞아요 형 가만히 있을 거야 진 RM 비와 귀여운 척하고 바닥이 보이게 사인 찍기 인정 바닥 보이시고요 자 RM과 동생과 비 호준 앞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오케이 자 맞죠? 인정 RM, 제이홉과 보조개를 보이며 행복한 모습으로 계단 앞에서 아니 계단에 앉아서 사진 찍기 계단 자 슈가는 마음대로 찍기 아니 근데 이거는 말이 안되게 슈가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슈가는 마음대로 찍은 거예요 저랑 오 그렇네 맞잖아요 마음대로 찍은 거예요 야 이게 이게 저의 사람이야 미나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있다고 근데 마음은 저랑 찍은 거였어요 슈가는 마음대로 찍은 거였는데 저는 더 마음만 있네 오케이 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와 자 카페에서 인정합니다 매섭게 몰아친다 아직 시작이 안했어 자 이제 난 끝났다 이거지 오케이 자 야 우리 진형은 진짜 열심히 했어 진형은 진형은 다 통과 통과 자 진 RM과 아이돌 포즈로 분노에 참고 인정 모니터 앞에서 사진 찍기 인정 자 뒤는 호랑이처럼 예쁜 포즈로 작품 잠깐만요 작품? 형 난 인정해요 인정이야? 고맙다 이거 봐봐 태형이 얼굴이 작품이잖아 너무 훈훈하다 고맙다 태형이 얼굴이 작품이잖아 태형이 얼굴이 작품이잖아 태형이 얼굴이 작품이잖아 됐어 아니 형 이걸 작품으로 볼 수 있나? 작품이야 형이야 작품인데 제이홉 정국과 설치미술 화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고 의자에 앉은 사진 찍기 인정 오케이 고맙다 인정 진이홍이 화난거 맞아요? 잠깐만 진이홍 화가 안났어요 아니 화를 해봐 귀가 빨개졌다 귀가 빨개졌다 귀가 빨개졌다 잘 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진이홍이 빨개졌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화났어 화났어? 안 났어? 다수갈해 다수갈 눈썹이 화가 났네 보이네 화났어 손 화났어 손 화났어 손 화났다 화났긴 했어 고맙다 얘들아 어떻게 내가 저리라도 났으면 알고 난다고? 진, RM, 지민과 어깨동무를 하고 화나게 웃으며 벽돌과 사진찍기 사실 저는 어깨동무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깨동무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 안 했네 진짜? 내가 하라고 했잖아 남준이가 했어 어깨동무 했어 내가 하라고 했잖아 지민씨는 어깨동무를 하고 있나요? 지민씨는 어깨동무를 하고 있나요? 지민이 나한테 했어 마지막 진, 제이홉, 비와 일렬로 서서 소화전에 보이게 사진찍기 보이죠 보이죠 이제 지민씨 여러분 딱 들어야 할게 난 다 인정했다 진짜 하지만 내꺼이 끝났다는 사실 하지만 난 지나갔어 와 진짜 사람들 이렇게 나가 하지만 난 지나갔는데 난 다 인정했다 일단 처음부터 엑스야 일단 너가 납득시키대 지민이는 좀 잘 찍었어요 지민이 원래 잘 찍었어 온갖과 도도하게 액자 속에서 사진찍기 어디가 액자로? 아 이거 해석하기 나면 아니 도도한데 브이를 해? 도도한거 액자 속에서가 약간 좀 액자 속에서 해석하기 나면 이건 좀 아니지 해석하기 나면 이게 어떻게 액자 속일까? 그럼 이건 다 숙열이다 손 들어 액자 속이 아니야 액자 속에서다 손 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참 아닙니다 애매하긴 해 나 마음이 아프다 자 자 오케이 자 동생들과 사양큼하게 도레미로 서서는 이거 미래도 아닌가요? 이거 미래도 아닌가요? 이거 도레미가 아니라 혹시 미래도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나가 아니 그냥 저는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와 진짜 이리하다 와 되게 도다 아니 도레미는 그렇게 이렇게 가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이 어? 나 상큼한 글 찍어났던 것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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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의 진지해 정숙 씨 표정이 뭐? 난 너무 그 놈의 아니 난 상큼하게 이렇게 찍게 한 건데 아니야 태형 씨 표정이 아 태형이가 약간 아 이래요 뭐가 상큼해 그게 아주 상큼한 거랑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상큼하다는 게 뭔지 제 차례 때 보여주세요 자 지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상큼해 셋 상큼해 요거지 셋 상큼해 요거지 너 진짜 조심해 야 태형아 좋다 태형아 나 도와줄게 아니 이거는 이거는 나머지 야 태형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자 다음 잠깐만 자 그러면 다섯개 뭐해 야 자 다음 컷 갈게요 아 이거 누워있지가 않아 자 멤버 두 명과 눈싸움을 하며 안마의자에 누워서 사진 찍고 아 이건 뭐 아 맞아요 앉아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건 인정할게 형 그러면 안 돼 좋아 근데 이거 멤버 두 명과 눈싸움인데 내 눈이 안 보이는데 괜찮아? 판단해 주시죠 난 매섭게 뭐라고 칠다 일단 너네 나한테 그럼 안겠다 아니 눈이 보이긴 해 형 나랑 아까 악수했잖아 네 아니 형 이거 눈이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해 자 이거 인정할게요 제가 눈을 다시 뚫어드릴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진짜 태세면은 장난 아니다 자 다음 사진 형들과 어부바를 하고 다트 던지며 사진찍기 자 슈가 형 혹시 형은 맞나요? 제가 사실 96년생이에요 아 그쵸 근데 이게 형들과 어부바를 하고 다트 던지며 사진찍기인데 이건 다트를 던지는게 아니라 잡는거 아닌가요? 다트를 들고 있다고만 그냥 날리고 있는 사진 찍으면 아까 누구야? 근데 어부바야 왜냐면 내가 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어봤어 근데 이게 어부바는 어부바는 제작진 제가 그대로 조연할게요 약간 이거 상당히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부바 같아 아니 근데 이제 제작진 팀께 나는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인정하자 인정합시다 지민씨가 진영보다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바라고 사실 저항상 볼 수가 있지 않나 하지만 내가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제 드디어 리더 역할을 하는구만 특별해 특별해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역을 만족이라고 이거는 제작진께서 오케이 오케이 진짜 하나하나 자 다음 멤버 4명과 근접샷으로 거울살과 치기 이건 뭐 인정해주세요 네 이거 인정해야돼요 멤버 3명과 점프를 하며 오로라 앞에서 산치기 어? 이거 재욱이 따라서 토요인거 자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떠있어요 보세요 아 그림자가 형 바닥에 붙어있는데 그림자가 떠있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림자가 왜 떠있어? 그림자가 떠있잖아요 그림자가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맞아요 이거 띄긴 했어요 자 지민아 오케이 인정합시다 어차피 지민씨가 1등이야 자 매섭게 몰아치는 시간이다 이제 지민아 그 시간이 왔다 나 아무것도 안했다 야 자 조용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근데 김태훈 과연 궁금하다 야 정국 수많은 것 중에 몇 개가 인정을 받을지 야 정국이 공격 잘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야 매섭게 몰아친다 가자 공감이 아닌 사람과 조명이 보이게 사진찍기 맞아 조명이 보여요 조명이 보이긴 해요 해 아니에요? 조명이요 조명은 뭐 인정이네요 조명이 보이네요 RM은 제이협 지민 정국과 해맑은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서 사진찍기 다 해맑은지 한번 봐주세요 덥다 정국은 비와 상큼하게 마음대로 찍은 것 같아요 상큼해요 상큼합니다 맞아요 인정할게요 진, 지민과 가만히 서서 오로라 편상 찍은 오로라가 뭐야? 저 벽 오로라 뒤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오로라 앞이잖아 어쨌든 앞에서 찍은 거잖아 아니지 앞에서 정면 카메라로 찍은 거잖아 근데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 근처에서 찍은 거 바로 앞에서 찍은 거 오로라니까 맞아 감독님이 끄덕끄덕 했어 투표 안 해 투표 안 해 투표 안 해 투표 있어요 눈을 감고 옆모습으로 계단에 앉아서 사진찍기 근데 옆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인정이네요 같은 같은 잘 나왔다 동갑이 아닌 사람과 귀여운 모습을 안마의자에 누워서 사진찍기 전 앉았어요 오케이 이정 어 잠깐만 눕지 않았네 안마의자에 누워서 이거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앉았죠 앉아서 이렇게 기댔어요 자 RM정국과 의자에 앉아서 사진찍기 오 이거는 사진찍기 맞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정국과 계단 미칸에 사진찍기 여러분 보면 계단 미칸이에요 이게 미칸인지가 계단찍기 자기가 찍어 계단찍기 위칸으로 볼 수 있는 아니지 아 근데 난 이게 계단인지도 모르겠어 왜요 계단에 사진상으로 보니까 옥상까지 가 계단 위 아니야? 야 진짜 이 악마들 아니 사진상으로 보니까 이게 계단인지를 모르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가져와 가져와 아마 그쪽에 과연 성공이 몇개인지 모르겠어 괜찮아 그래도 태용이꺼 내가 볼 때 대박 대감입니다 하트를 하고 벽돌 앞에서 사진을 찍힐 어 벽돌 앞에서 사진을 찍힐 여기 기둥 벽돌입니다 자 이게 벽돌이라고 하기 기둥과 벽돌 벽돌은 제꺼에 있어요 제꺼에 벽돌이 있는데 어 여기도 벽이 벽돌입니다 어떻게 해 저건 철근 공포인트야 내꺼 봐봐 내꺼에 벽돌이 있어 내꺼에 벽돌이 있어 벽돌이 이게 벽돌이야 이게 벽돌이죠 네 벽돌 정확합니다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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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옷색이 나랑 옷색이 똑같은 사람과 시옷 입으라고 액자 속에서 사진찍기 이겁니다 이게 액자 속에서 사진찍기 아 그렇습니다 약간 여기 브런색 연기가 이미 시옷이 아니라 일자야 그렇긴 하네요 자 요거 둘째 악마들 이게 액자 속이라는 악마냐 액자 속에 요쪽에서 사진을 찍었고 아 근데 살아있는 악마가 여기 있구만 지민씨가 어떻게 만날지 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옷부터 아이보리와 흰색이에요 어떻게 흰색 야 태형아 난 최선을 다했다 근데 나는 태형이 이거 맞는 것 같긴 해 자 아니야 그냥 아니라니까 제작진이 아니라 아니 지민이가 여기 대표는 아니잖아요 야 다수결하자 다수결 아니 다수결하자 여기 대표는 아니시니까 태형아 다수결하자 자 이거 맞다 하나 둘 셋 자 동의한다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게 액자 속 같지가 않아 아 나도 액자 속 때문에 이거 좀 멀리 치워 누가 찍었어 이거 알겠어요 태형아 형 분위기를 좀 봤다 지민이가 찍었고요 아니 근데 내가 같이 찍었던 사람으로서 아니 너가 그냥 찍으라고 한 번만 찍었어 찍은 건 아는데 그 액자가 찍었어 자 담을 할게요 자 방탄소년과 호랑호른 곳을 산식기 자 호랑이처럼 여기 어 저 뭐야 아 인간호랑이네 야 이건 호랑이다 황당이야 이거 인간호랑이다 방탄소년단 맞네 여기 있네 이거 솔직히 너무 똑똑했어 야 진짜 똑똑했다 저거는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이거 진짜 똑똑했냐 이건 인정 인정할게요 임공 right 야, 용어까지 막으면 진짜 나쁜 놈 될 것 같아서 아, 이제 말 안 하고 있잖아 막판에 좀 세탁하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싸움을 하면 옆모습으로 회의실 앞에서 사진 찍기 좋아 좋아, 할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오케이 성공, 이거 성공 뒷모습으로 카페에서 사진 찍기, 이거고요 근데 그거 아니야 얘가 거의 다 지워 사인만 해도 되나요? 아니, 뭐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 혼자 혼자 할 것 같은데 납득이 되면 된다, 근데 납득은 돼요 납득은 돼요? 납득은 돼요 오케이, 일단 납득은 돼요 점프를 하며 평온한 표정으로 도도하게 엘리바이터 앞에서 사진을 찍기 오, 이건 뭐 너무 인조합니다 자, 지는 토끼처럼 울상으로 부끄러워하며 모퉁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대박이야 나 안 해준 거야, 진짜 야, 태형아 야, 너는 진짜 진짜 잘해야 된다, 야, 태형아 넌 나한테 이건 예술 사진이다 자, 야, 시너지를 잘 썼네 야, 그 밑에 게 대박이야 자, 지인, 비가 놀란 표정으로 유연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모습으로 따봉을 하고 조명이 보이게 사진을 찍고 야, 나 이거 조금도 잘 안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야, 이게, 이게 진짜, 너는 진짜 와, 이걸 해냈다고 솔직히 조명 보이고 유연한 모습, 바위바위보 하고 있고요 따봉까지 두 명이잖아 야, 태형아 큰절 안 하고 뭐하냐, 넌 나한테 야, 야, 이번에 야, 이번에 이번에 수석인사 들고 가라, 야 야, 야, 이번에 재현한 거 어떻게? 유연한 모습은 진짜 유연한 게 유연한 게 허리글 좀 유연한 유연한 거 이거 놀란 표정 아,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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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로? 야 나 안 들어와. 내가 말했잖아요. 어... 야! 여기다가 전부 시행시킵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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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10시... 31시...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해 드릴게요. 어? 왜? 잠깐만 나 6등이야? 경합인 것 같은데. 너 6등이야? 10시... 1등이다. 태형이요. 왜? 태형 씨... 나 10타점. 나 10타점. 오... 진짜? 나 3이야. 왜? 나 5등이라고? 나 1등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무 5등인 것 같아. 10시... 태형 스킬. 아 진짜? 3점? 아... 얘가 더 높아요? 형 형! 뭐야? 야, 헐뜯길 잘했네. 형, 제가... 제가 되게 열린 마음으로 형 거 본 거 알죠? 나, 나... 졌어요? 1등은... 왜, 왜? 이게 점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1등은... 우와... 우와, 잠시만요. 태형이의 소원 하나 들어주면 됩니다. 점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달방할 때 하면 되겠네요. 사실 오늘 미션에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어? 스파이요? 우리 진짜... 나, 아니다. 야, 진짜... 야, 얘가 5개 찾았는데... 야, 야, 너냐? 아니야. 한 번에 덤벼라, 진짜. 너 어떤 건지 알고 있었지. 시간 없다. 야, 너 오냐. 어딘지 알고 있었지. 진짜 한 번에 덤벼라, 진짜. 야, 너 한 4시험하러 6바네, 이놈아. 인신 바닥 받고 찾았지. 야, 얘가 5개였는데. 와, 이거 충격적인데, 진짜? 설마 태형이야? 스파이요, 정국이랑 태형해. 얘 표정 관리 안 되는데? 야, 나 진짜 표정 관리 안 될 정도로 충격이야. 정국이 아니야? 나,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 진영 아니야? 지금 불러드린 히트와 꼴찌가 있지만, 여기서 스파이가 출연한 사진은 마이너스를 줄게. 에? 뭐냐? 뭐냐? 야, 뭐야? 제이홉, 너냐? 제이홉! 제이홉 정수, 왜 마지막에 발표했어요? 제이홉! 제이홉 정수, 마지막에 발표했어요. 제이홉! 제이홉 정수, 마지막으로 발표했어요.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제이홉, 나도 안 된다. 이제 끝납니다. 누가 사진 제일 잘 찍어졌냐? 형! 누가 사진 제일 많이 찍었느냐? 뭘? 형이죠? 누가 사진 제일 잘 찍어졌냐? 제이홉인 것 같아. 형, 사진 제일 열심히 안 찍었어. 제이홉인 것 같아. 아니야, 정국이야. 정국이. 정국인 것 같아. 정국아, 내 눈가 봐. 나, 진짜 아니야. 정국이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야, 이거 진영이야. 야, 진영이야. 야, 왜 나야? 진영이야, 진영. 진영이야. 와, 이렇게 진짜? 오케이, 오케이. 제가 꼴등이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꼴등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고민할게. 내가 살, 내가 살. 아니, 잠깐만. 이러면 사고야. 형은 왜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랬어? 아니야, 뭐짓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이상한 면. 진영이야, 얘다, 얘다, 얘다. 아, 형 그러네. 진영, 진영. 진영, 진영.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스파이익 스파이익은 이해를 못했네. 형, 스파이익은? 왜 나야, 이거? 왜, 왠지 알아요? 형, 다 찍어주려고 했어. 형. 너무, 너무 도와줬어. 진영 아니면 호비 아니면 정국. 야, 나는 서로 상부상주하자는 마음이야. 안짜, 안짜, 안짜. 제이홉 전국 셋 중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나는 아니야. 지민인 것 같은데? 야, 내가 안 들어간 게 진짜 많았는데. 형,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0점인데. 맞아. 여섯 분이 스파이익을 맞추시면 그 스파이익은 이 시절에 실패할게요. 아, 진짜. 진짜로? 어, 그러면 저는 미션에서 성공시켜야겠네. 여러분. 스파이는 접니다. 나예요, 나. 나예요, 나. 조용히 해 봐줘. 뭐야, 뭐야, 뭐말이야, 뭐말이야. 뭐말이야? 잘 됐어. 고마십시오. 자, 기용 1번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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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한 번 맞춰서. 여러분과 사진을 찍어들겠습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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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스파이야?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스파이에요, 여러분. 저야, 저. 여러분, 제 말에 한 번 믿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오늘 가장 멤버들과 많은 참여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협조적으로. 어? 어? 지민이 뭔가 갑자기 나서는데? 진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나서지? 나 진영이. 아니. 왜지 않아요? 미션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 아니. 다 뺀다면서요. 난 풍화시 개념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야. 도망간 윤경일 수도 있어. 나 진영 너무 많은데. 진영 같아. 야, 제이홉. 야, 아니. 야. 진영이 너무 많은데. 진짜. 아니. 제이홉은 나 진짜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나 제이홉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추가해달라는 거 나 솔직히 피하지 못했어. 아니, 나는 모르겠다. 나는 6분의 60이니까 뭐. 누구나 아무나 다 찍어놔. 자. 자, 우리 여기서 제일 많은 사람 보는데. 그럼 투표하자. 투표할게요. 풍화시 몰라? 풍화시? 나 잘 찍어준 애들한테만 찍었어. 그러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제도를 벌어봐요. 귀가 빨개지고 있다. 진영 항상 의심 나. 옛날에 파랑마을 때도 항상 의심 나겠잖아. 근데 아니었잖아. 야, 나는. 파랑마을 때. 2명 이상이 나 쳐다보면 빨개지니까. 내가 봤을 때 또 한 번 태영이가 있을 수도 있어. 자. 모두 파랑마을에 후회를 하지 말도록 해. 자, 진영. 하나. 둘. 셋. 나 진짜 모르겠다. 나 지민이. 난 진영. 자. 지민이 손. 지민이 손. 하나. 둘. 셋. 네. 네명. 네명이라고? 지민이? 나 진영. 진영. 세명이에요. 세명. 진 하나. 포진 한명. 포진 한명. 포진 한명 여기 있어. 좋아요. 아, 이렇게 보는 감독이 빵 터지는 건 처음인거 같은데. 포수 의견도 의견이래. 민트 찍는 거라서. 야, 어릴 때 반장 선거 이후에 본인 찍는 사람 처음 봤다. 나야, 나. 형,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엄청난. 아니, 아니. 엄청난 반전이 숨어있다니까. 왜 아무것도. 지민 씨. 아니, 지민 아닌가? 지민아. 진짜 아니야. 이거 초반에, 초반에. 끝났어. 끝났어. 지이. 유 在 何一人인かもしれない야. 서열의presser. 아. 야. 쾌ona.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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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confidence. 내가 준영이만 얘기했잖아요. 준영이야 진영. 뒷로르. 다진 반수야. 아 준영이야? wheel菜이야 général 그런 reporter Pic wooccik Labour leavectica.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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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준영이라 했잖아요 진영이에요 진영 아 준영이야? 진영이야 했잖아 야 야 내가 준영이라 했잖아요 와 대박이다 우후우우우우우우 반 tools 반의라이트 가 남자 반의라이트 가니까마 진실 Bod game에서 멤버들의 미션을 당해하셔는 관련된Perfect 걸리지 않고 미션까지 모두 성공하면 애들 피식이 조지로만 들기거나 하면 미션에 질릴게요. 그래서 진실제외한 오늘 꼴찌에 관한 꼴찌 벌칙을 제거하셨습니다. 되게 쉬울 거예요. 안 쉽죠? 예! 뛰! 아 좋아 우리 형. 미안하자 얘들아.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우리 형이에요. 와 씨. 자랑스럽다 진짜. 미안하자 얘들아. 몰라. 나 일단 두 장. 멋있어 멋있어. 야 뷔가 마지막 내 연설에 넘어간 게 다행이네. 야 진짜 큰일 뻔했어. 그래서 꼴찌는 누굽니까? 네네네. 나 그거조차도 X야. 나 진짜 두 장이야. 소름이 더운 두 장. 지금 사진에 신체 1파라도 나오면 다 많이 찍어놨어. 1점이야 사진 한 장당. 와 진짜 대박이야. 야 간벨사. 간벨사 갑니다 간벨사. 패널이 갔어. 사진 다 포시하네. 아 제가 제가 다 찾아냈어요. 제가 나온 게 뭔지 다 찾아냈으니까 제가. 자 일단 호비부터 갑시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벨사. 자 갑시다. 일단 호비는. 야 난 큰일 났다. 야 난 큰일 났다. 야 난 큰일 났다. 두 장이야 두 장. 두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두 장. 자 호비는 두 장이에요. 네. 저는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어차피 틀렸고.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어진 사진이야. 어차피 틀렸고. 한 장밖에 없다고. 이거 틀렸어. 저거 더 있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레전드야 이거 레전드야. 야 야 족구 다음에 있었어? 좋아. 자, 여러분 보세요. 아, 예능이라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 슈가씨 거 보세요. 형이 왜 재미야, 이거? 게임 밀미터더라. 자, 여기 슈가씨 하나 있고요. 슈가씨 하나 있고 이 옆에 미세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옆에 미세한 게 하나 있어요. 저게 형이에요? 다 취소네. 이게 나야. 야, 맞네. 다 확인했어, 너네 하는 동안. 이게 나야. 야, 내가 진이 형이라고 했지? 진짜 얼마나 신났을까, 진짜. 야, 하나도 안 신났어. 애들이 나 나오면 사진 빼더라고. 잘 뺐네, 그러면. 나 진짜 외로워 보여서 진이 형 많이 찍어 주라 했는데. 자, RM씨 거. 밑에, 밑에. RM씨 거 두 개예요. 야, 어떡해요? RM씨 거 두 개예요. 자, 여기에 하나 있고요. 아, 그렇지. 그리고 이 뒤에 이 머리통을 접니다. 아, 확실해요? 이 옷 색깔이 젖어. 미쳤다, 진짜. 이거 머리통이 젖어. 아, 진짜로? 어, 옷 색깔이 나잖아. 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잠깐만. 이 옷 색깔이 나밖에 없어. 짜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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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씨. 야, 이건 진영이야. 야, 진영이야. 야, 진영이야. 야, 정보인 거 들고 와. 야, 정보인 거 들고 와. 야, 정보인 거 들고 와. 야, 형. 야, 형. 이거 하이라이트 내 거 같아요. 알았어, 알았어. 자, 지민이 거. 형은 나 안 숨어있는데? 자, 지민이 거 여기.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숨어있어. 여기. 여기 한 장. 나 눈물 나. 진짜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두 장. 지민이가 눈에 잘 안 띄었어요. 그, 지민이 하는 동안. 여기 세 장. 아, 세 장, 세 장. 자, 30점 날아갔어. 자, 비해 이거 한 장. 그 다음에. 이거 두 장. 이거 없어. 너, 없어. 아, 근데 이거. 이게. 현실이 필요해. 5, 6, 7, 8, 9, 10. 야, 정보인 거야, 정보인 거야. 야, 잠깐만, 태영아. 진력, 진력. 그럼 너 이거 취소냐, 이거? 야, 또 취소네. 와. 아, 이것도 취소예요. 이것도 취소예요. 야, 잠깐만. 꼴찌 모르겠는데? 야, 정보가 갖고 와. 뒤에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진이 형이 다 차.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자, 갖고 와. 와, 소름 진짜. 난 진이 형을 믿지 않았었어. 대박이다. 난 진이 형을 믿지 않았었어. 야, 너 어쩜 망했었으냐. 이 형, 군대군대 다 숨어있어. 자, 정보기 해. 이게 저고요. 여기. 아, 이거 진이 형이야. 와. 와, 진짜. 와. 진짜, 설렘입니다. 타이저 소재야? 와, 여기 뒷모습 저고요? 이것도 저고요? 와. 요것도 저고요? 요것도 저고요? 와. 여기 또 숨어있냐? 거의 없네. 근데 네 개 취소된 거야? 와. 와. 이러면 몇 점이에요? 야, 이러면 박빈인데? 일단 난 좋아. 잠깐만. 나 1등 할 수 있는구나 그러면. 제발 내 이름 나와라, 내 이름 나와라, 내 이름 나와라, 내 이름 나와라. 화해는 생각도 못했다. 마이너스 6점에서 검색이 4점. 와, 수고했다. 저희도 1등이네. 저희도 1등 아냐? 아니야, 아니야. 최애 1등이었구나. 꽃은 아니야, 일단. 열심히 했다, 오늘 진짜. 잘 됐다. 네. 마이너스는 있어? 몇 점이죠? 4, 4. 괜찮아, 꽂힘 안 해, 꽂힘 안 해. 오케이, 형. 나 이쪽 별로 안 궁금해요, 녹음금이에요, 녹음금. 와, 스피터클 하다, 진짜. 너 할 거야, 애기높다. 아, 애기높다. 오, 잠깐만. 형이랑 나랑 정상은 똑같은데? 팀이 역시 마이너스 3점으로 3점. 오, 내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가기 싫은데? 내가 왜 목이 터지? 야, 네가 나 많이 찾더라. 야, 정국이 조용하잖아, 지금. 정국이 운다, 지금. 정국이 내가 봤을 때 유일한 한 자릿수 나온다. 정국이, 정국이 다리 뜬다. 한 자릿수 나온다. 정국이 1등을 다 알았을 때, 혜영 씨 33점. 저희도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실을 잊을 것 같겠습니다. 사실 정서를 더 까야 해요. 내가 차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정국아, 정국아. 정국아, 이미 졌어, 끝났어. 정국아, 정국아, 일로 와봐. 정국아, 앉아봐. 끝났어. 정국이 아니고요? 아니야. 정국아, 아닐 수 있대. 어쨌든 이 실직권도 해야지. 점수 찍고 이 실직권도 해야지. 점수 찍고 이 실직권도 하자. 마이러스 5점, 10, 4, 5. 어? 이 실직권도 해봐, 빨리. 4, 2, 1, 2, 2, 1, 2, 2, 1, 2, 2, 1, 2, 1, 2, 1. 설레발, 설레발. 와, 조용히 있었으면 얘가 골탕이 돼. 와, 세상이 이렇게 무릎어. 빨리, 지금. 오래 살고 봐야 돼, 오래 살고 봐야 돼. 야, 14점이 나랑 동점이야.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2실직권도 하지 마. 조국아. 1분. 빨리 2실직권도 하지 마. 자, 아니야. 봐봐. 2실직권도. 자, 결론. 결론 얘기해. 들어볼게요. 자, 이게 진영일까? 이게 뒤에 진영일까? 들어봐도 진영. 아, 옷이 진영. 나네. 저거 나야. 아니야. 어, 잠깐만. 태영이 형, 태영이 형. 태영이 옆에 사진 찍었잖아. 아, 하하. 뭐라고? 아니, 태영이랑 옷 색깔이 똑같다고 해도 태영이 옆에 사진 찍었잖아. 맞아? 아니야, 스텝. 카메라 감독님. 내가 봤는데 카메라 감독님 중에 이 색깔을 입고 계신 분이 없더라고. 아, 왜 인실죽고 그랬냐, 이 바보야. 와, 진짜. 진짜 영생이 죽겠다, 광고가 나. 아. 형, 형, 울어? 네, 알겠습니다. 저, 갑니다. 아니야, 몰라. 아, 진짜. 저거 끝났으면 내가 한 자리여. 아니, 그건 왜 이야기했냐. 야, 이 실직고 안 했으면 반전이었는데. 솔직함에. 근데 이 실직고에서 그 반전이 왔다. 아, 근데 얘들 사진 찍는데 내가 엄청 좁아. 오빠, 나 도와줄게. 뭔데? 아니, 형, 형. 뭔데? 야, 나. 야, 나도 이거 도와줘. 아니, 비교 봐, 좀. 비교 봐. 비교 봐.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뭔데, 뭔데? 왜 이렇게 해? 어, 아니야, 아니야. 형. 정호 형이. 아니, 형이. 알았어, 아래. 알았어, 아래. 어? 어, 어떡해. 자, 이 4명 우리 해맑게. 자, 4명 해맑게. 하나, 둘, 셋. 아, 씨. 집이야. 야. 진정 나왔어, 진정 나왔어. 진정 나왔어, 진정 나왔어. 진정 나왔어, 안 돼, 빨리. 자, 오프닝 장소에서. 아, 씨. 아, 씨. 응. 멘토리 찍다가 제 얼굴이 이만큼만 나와서. 근데, 저거 나갔다고 다시 찍어요. 어떡해. 진정 1분 점수. 아, 씨. 예로부터 6명. 뭐야. 다 맞고. 웅킹 세븐. 아니다. 웅킹 세븐. 넵베. obese. 와. 야, 야. 큰 그림이네? 너 방탄을 뼛속까지 사랑하는구나? 아, 이게. 제 그만들. 그만들. 이게 괜찮았어. 경영장. 7, 7 밑으로는 못 내러 간다, 이거지. 지콜지 아니고. 자기. 자기 스파이입니다 이럴 때. 진짜. 나 진짜 울었잖아. 너무 웃겨서. 너무 기분이 좋네. 오늘 진짜 이 타임이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다. 나 족구 이유가 있을까 했거든? 네. 있네. 눈물 아프다, 눈이 아프다. 자, 정국 씨 어쩌세요? 중복합니다. 정국 씨가 엔딩 멘트 하면서 끝내줘. 그렇지. 오늘 주인공이니까. 오늘 출적. 진짜라 약간 울었다고. 언니 여러분들께 뭔가 조언해 줄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아, 이것도 진정이잖아. 이게 너무 웃겨서. 사람은 마음만 앞서면 안 돼요. 모든 게 제가 겪어봤으니.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가뿐히 가라앉히시고. 끝까지. 한 번만 끝까지 들어야 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 일곱 명 받아서. 형이 형 아니야? 이거 앞으로도. 어디 형이 옆에 있는데.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하나. 완성! 아우, 아우. 잘했습니다. 진짜 웃겼다. 이거 태영이 형 아니야? 라고 희망찬 말을 하는데. 태영이 형이 우리 옆에서 보려고 했잖아. 하하하하